음.. 혼자 놀까? 연습있네? 난이도 적절 팀 개인 연습해야지 적절 끝 2번 흐흐흐흐 남..남자 아 니가 하는거였니? 회색이라서 친구 남사친 여사친 요 새로운 단어를 배울 수 있겠군 용? 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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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지? 어? 역시요 역시 자 아이 잘하잖아 행복 한 나를 행복 에이씨 없어? 노래..제목 없어? 음.. 없어? 아이 정말 아줌마 이렇게 없는게 많아 되게 잘한다 트린다 미어 아줌마 하이 피니치님 하이 택 택견 이크 에크 견 견공 공사장 빨라진다 아줌마 한식까지 점검 그러니까 쇠주 아 쇠주가 안되지 쇠..쇠 없냐? 아니.. 적절 쿠투부시 왜이렇게 어렵냐? 잘하는데? 적절하지 않아 피니치님 한게 마실? 해 별별 해작 아침은 먹어야지 아침은 먹어야지 자갈치역은 뭐야? 하하하하 아 소전 파밍 중이세요? 그렇군요 음..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남선녀 이벤트 있어요? 아휴.. 킹덤이나 해야되겠다 여성가족구? 부질 안녕하세요 빠지님 혹시 킹덤.. 아니 킹덤이란다 소전 어? 소전이 되네? 아하! 소녀전선 쓸걸 점검입니다 설상가상 끄투 후실? 느낌표 끄투하시면 링크 나옵니다 감자서버로 로그인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로그인하시면 돼요 술먹방 아.. 술..주..정 점검이 오늘은 길게 하네요 전에 블루나 있을때는 안하더니 에..자 끄투가 아니고 끄투 실업자 쟤는 되게 잘해 적절구 투표시 되게 긴 단어만 써 태..견 글자 긴거 봐 아..아니야냐 아니아니아냐 연습안해 그만할래 나갈래 출발